3. 세번째 모델은 어떤 형이 등장할까요? 여자 없나 오늘? 형님 특집이에요? 여자 없습니다 여자 오늘 왜 꽈추 특집이야? 오늘 형님 특집이야? 아니 오늘 좀 구애 오다 보니까 아추 양만 그려 자 그럼 준비하시고 이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흰 작가님이 계속 시가 날 때마다 추임새 넣어주세요 네 자 일단 요렇게 나왔고 약간 제 것부터 설명하면 저는 일단 이 나훈아 모델 볼 때부터 아까 제가 이제 얼굴이 좀 큰 것 같다 라고 했었잖아요 약간 이마가 일단 좀 돌출이 되어 있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좀 웃을 코가 이렇게 넓적하게 되어 있으면서 눈이 좀 붙어주면서 그 코를 표현해 주고 이제 광대부터 시작해서 턱으로 넓어가는 내려가는 약간 넓은 느낌과 약간 저 입의 모양 같은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렇게 이제 좀 뭔가 큰 바위 얼굴처럼 그리고 싶어 가지고 이제 여기를 이제 더 붙여 주시고 붙여 주면서 이렇게 해주고 밑에 공간을 공간을 이제 확실히 뚱뚱한 사람보다 더 많이 주려고 좀 한 편이고 공간을 많이 주면서 이제 입 모양을 요렇게 이제 넣어주면서 마이크랑 요런 거를 좀 더 작게 그려 가지고 얼굴이 더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로 좀 활용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눈썹도 여기 약간 나중에 그림자 같은 걸로 표현하면서 여기 좀 이제 여기도 살짝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하면서 이제 눈썹도 좀 튀어나오는 느낌을 한번 넣어 보려고 했고 자 그럼 다른 분들이 이제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워낙 그 이 나오나 선생님 하면은 입 모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다들 입 모양 그리신 것 중에서 옆에 바로 옆에 보면 너무 그 입 모양 표현을 뭔가 그 아까 말했던 영수형이 말했던 추임새 넣는 그 입 모양 느낌이 뭔가 딱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해골 표본 같은데? 해골 표본? 코의 비율이라든지 입의 모양 이런 것도 너무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살짝 반 측면인 상태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도 너무 잘 해주신 것 같고 아주 멀리서 보니까 마이크가 마치 하승진이 추법주스 들고 있는 것처럼 작은 느낌도 잘 얼굴을 크게 보이기 위한 장치로서 너무 좋고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아주 재미있게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이 비율이 너무 잘 들어간 거 아닌가? 너무 재미있게 들어간 거 아닌가 싶어요 그쵸? 너무 잘했죠? 아유 잘했어 항상 사진이 왼쪽을 쳐다보고 해서도 오른쪽으로 밖에 그릴 수 없는 사람이 신기한 능력일세 오른쪽으로만 그리는 사람 하여튼 좋습니다 든든히 닮습니다 뭐 닮았어? 닮은 건 좋은데 왜 자꾸 왼쪽으로 항상 오른쪽으로 쳐다보냐 이 말이죠 제 말은 못 그리니까 좀 이쪽을 바라볼 수 있게 노력 한번 해보세요 알겠다 다음에 해볼게요 이것도 이것도 약간 뭔가 이 능글맞은 표정이 표현이 잘 나왔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는 왜 치아가 이렇게 돼 있냐 이거예요 제 말은 왜 뭐 이렇게 씹어먹을 것처럼 이 일부러 이렇게 갈지 않는 이상 이빨이 이렇게 대질 않는데 뭔가 굉장히 무섭네요 거의 상어 이빨 지금 원피스 아론 수준입니다 상어 이빨이요 상어 이빨 손.. 손가락 뭐야 이거 손가락.. 손가락 공부 좀 할 수 있겠네 하여튼 뭐 비율이라든지 코라든지 이런 건 너무 잘했기 때문에 따름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오 이거 보세요 이것도 좋아요 비율 잘했잖아요 그죠 마이크도 잘하고 코에 비율 눈 모양 눈썹 약간 이런 것들 약간 근데 보시면은 나온아 이분이 머리가 흰색인데 눈썹은 엄청 진하잖아요 이왕 하실 거면은 눈썹을 차라리 조금 다른 색깔을 넣어주면 어떨까 적어도 이제 머리카락이랑 좀 다른 색깔을 섞어주면은 훨씬 더 이제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뭔가 이러고 있으니까 저기 어디 저기 사이빈 목사 같네 약간 옷이 흰색이여가지고 어이구 어이구 요거는 마이크가 왜 이렇게 커 다른 사람들은 마이크를 작게 했는데 이분은 마이크가 굉장히 크네 이분 입을 다 가리고 있네 약간 마이크를 작게 해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래야지 입 모양도 좀 더 잘 나올 수 있고 요런 이제 튀어나오 요런 거는 너무 잘하셨거든요 튀어나오고 하는 것들은 그죠 그리고 눈도 약간 이제 웃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 광대를 좀 살려주기 위해서 눈을 좀 더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파고 들어오게 넣어주시면 더 좋고 뭘 간단하게 그린다고 했을 때 요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눈을 이렇게 딱 그려주시고 하니까 요렇게 표현이 딱 되고 하니까 어 이것도 너무 잘하셨다 재밌다 수염이 이렇게 있었나? 수염이 이렇게 많이 되어서 하얀게 왜 보였지? 아니 수염이 없는 건 아닌데 이 정도까지 나니까 약간 지금 머리도 뒤에 묶어가지고 뭔가 요렇게 기른 적도 있긴 있죠 그죠? 이미지가 아까 그리고 이 아까 왜 저 입모양 있잖아요 저기 아까 아랫니랑 윗니랑 이렇게 딱 이빨 보이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그린다고 했을 때 이런 느낌이 좀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이렇게 딱 딱 돼 있는 거 서 있는 근데 지금 자꾸 다들 아까 그 톱니 이빨 붙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아그작 이렇게 하는 느낌이잖아 차라리 이렇게 그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딱 이렇게 치아를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뚱뚱 공간을 좀 더 활용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위로 좀 더 치우쳐서 올라가가지고 해주면서 여기를 이제 각지게 딱 딱 해주면서 해주면은 이제 훨씬 더 이 공간이 생기는 것만큼 이제 치아를 탁 닫아주시면 되니까 음 어 이러봐 와우 이빨 이빨 탁 해주잖아 그죠 근데 뭔가 손 동작이 좀 이상합니다만 마이크를 잡고 있는 손과 이게 좀 이상합니다만 그래도 이것도 이제 좀 길긴 하지만 이거 긴 거라고 느껴지지 않고 전혀 넓게 딱 돼 있으면서 딱 각진 느낌으로 여기 톱 공간을 잡아주니까 그리고 치아가 딱 들어가니까 느낌은 딱 잘 나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처럼 요게 이상하지만요 몸이 오우 오우 느낌 좋다 오우 잘했다 인플하게 하면서 포인트만 딱 딱 오늘 코가 딱 유독 저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리시기 편하신 거 같아 이거 10분만에 해당하는 게 대단하다 그러게요 그러게요 머리가 좋은 거지 야 이거 보세요 이야 이거는 이제 조금 과장된 기법으로 치아를 오 이빨이 뭐야 이거야 세상어 거의 어인입니다 어인 이빨이 아 그래도 뭔가 딱 누가 봐도 치아에 포커스가 딱 더 강조가 되니까 좋아요 좋아요 여기 곱네 고우시다 고우셔 약간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넣어줬어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아까 계속 말하는 게 얼굴이 되게 넓다 턱이 공간이 넓다 이랬는데 이마의 비율이 너무 크게 들어가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밑에 들어가야 될 공간들이 자꾸 조금씩 줄어들면서 마치 수줍은 듯이 고개를 숙이면서 이제 이렇게 약간 찡긋 요런 느낌이 되니까 포인트가 포커스가 좀 약간 이상한 데 들어가게 돼서 넓은 턱이랑 넓은 아래쪽 부분을 좀 공간을 좀 만들어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넓은 턱적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빨 치아가 딱 맞물리는 그런 느낌을 좀 넣어주면 더 좋겠습니다 무술 되게 잘하게 생겼다 그죠 자 요렇게 아 그 배우는 뭐지 아우나 선생님 한번 다 살펴봤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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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